그러면 한국에서는 지금 뭐 하세요? 지금 모델 하고요. 아 모델. 외국 모델도 우리나라에 많아요 진짜. 응. 예쁘다. 모델은 내가 코리아 모델 1세대 1세자. 아 아버님도 모델이시니까. 그렇죠. 다 아버님 보니까 키가 He was a first generation model. 포즈 한 번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님? 옛날 포즈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 막. 한 번 보여주세요 아버님.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아버님. 하시네 또 절대 안 빼시네 아버지가. 이마랑 같이 한 번 가서 워킹 한 번 보여줘요. 우와. 메션초다 이거. 콜라보네 콜라보. 우와 갑자기. 내가 먼저 와. 네. 자! 런웨이다! 한옥 런웨이 끼가 정말 많으시다 우와! 아버님 포스! 마지막 포즈! 포즈 포즈! 포즈 포즈! 오! 눈빛! 눈빛! 와 진짜 비율이 좋으시다 이승현 아버님 경쟁자죠? 어 그러네요 진짜? 선배님이시다 선배님 아 너무 멋지세요 오케이 엠마님 고! 오 머리 쫙쫙! 요즘 스타일 워킹 아우 세상에 자 이제 둘이 같이! 자 같이 같이! 두 개 더 두 개 더! 와 이런 패션쇼 기획해도 좋겠다 키 차이가 너무 딱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와 너무 근사합니다 자 기원 포즈! 꽃잎 포즈! 아 너무 재밌다! 와 진짜 아버님! 먹기 너무 잘하세요 잘을긴 그럼 아버님 모델은 어떠쩌다가 하시게 되셨어요? 내 동생이 모델을 뽑는데 사준하고 이력서를 냈어 삼촌도 너무 잘생기셨거든 와 보고싶다 이야! 삼촌도 멋쟁이다 삼촌이 오히려 더 시우 씨랑 닮은 것 같은데요? 그러네요 그러네요 삼촌 낼 때 같이 냈어 삼촌하고 같이 낸 거예요? 같이 냈는데 이제 아버지가 되고 삼촌이 안됐어요? 삼촌은 안되고 삼촌은 안되고 항상 저래 항상 국립이 도와주 anterior 어떻게 또 내가 또 돈 좋게 냈니? 아 아